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사람들한테 오해 사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가십거리가 돼 엄마를 조금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자꾸 내가 우스워져 내 스스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구설이 낀대 이 말을 왜 먼저 하냐면 엄마가 어쨌든 지금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꾸 일적인 관계에서 올해에 자꾸 구설이 껴서 두 명 세 명이 보여요 여자들이 그래서 자꾸 싸우는 게 먼저 보여 그래서 일이 자꾸 틀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진다 이 소리가 먼저 나오시거든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정수기 관리요 정수기 그럼 이것도 그룹이 있고 팀이 있고 뭔가 이런 거예요? 지금은 그들 사이에서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 네 문제는 없고요 근데 엄마 이거 잘 엄마가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될 게 올해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 하나 가지고 이게 불씨가 돼서 그들 사이에서 엄마가 정말 우습게 보인 행동도 아니야 근데 어이없게 나를 좀 내리까는 식의 그런 감정을 느껴서 우리 엄마가 화낼 일이 자꾸 생기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긴다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조금 정말 극하게 안 좋게 가시다 보면 내가 옮겨야 되나?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 소리까지 지금 나온다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올해 먼저 조심히 가셔야 될 게 그거 부설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여자들이랑 항상 생활을 하니까 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통 어울리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거를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한마디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르게 오해를 해서 엄마가 좀 피해를 입는다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늘 진짜 그냥 말 안 해야 될 말은 아예 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하면서 엄마가 끼지도 말래 엄마는 올해는 할돌이만 하고 그냥 잘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마음의 병도 생기고 직장의 이동수도 생기고 자꾸 안 좋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까 그게 아홉수로 관련돼서 우리 엄마가 조금 운이 그런 면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마음이 여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이 하나 생기잖아 그게 해결될 때까지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고 막 덜덜덜덜 떨리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신경쓰고 막 그런 성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셔야 되는데 운대로 그런 운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더라도 비스무리한 일이라도 생겨 그러니까 그런 건 엄마가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긴 하는데 뭔가 내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따도 아닌데 따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 애매한 감정 그런 것들은 엄마가 좀 느낄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갈이 하다가 내 마음에 힘들어서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다 자꾸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오래 잘 넘기시면 내년에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 자손들이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사는 건 맞아 근데 뭔가 모르게 내 자손들이 내 손에서 다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자손들은 아니래요 다 자기 각자대로 주장이 있고 각자대로 뭔가 잘 하게끔 본인네들은 얘기를 하는데 엄마 눈에는 그게 다 아니었어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잔소리꾼이야 잔소리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자손들을 이렇게 딱 보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뭔가 다 우리를 못 믿어 해 애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하면 엄마는 인정을 해주고 잘할 거야 라는 소리를 안 하고 왜 항상 우리한테 그거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이 소리를 좀 많이 하시면서 자손 두 분 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 엄마는 너무 좋은 사람은 맞아 여자로서 너무 열심히 살고 혼자 눈물 감추면서 이렇게 사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냥 편하게 보자면 우리 딸이 그 얘기 많이 해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인도 솔직히 엄마 눈에는 잘하는 거 없어 내 손 없으면 맞아요 너 잘하는 거 한 개도 없잖아 맨날 집에 와갖고 아무데나 훌렁훌렁 벗어놓고 밥 내가 차려주고 밥 해놓은 거 네 차려 먹고 아니면 네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갖고 네 수장하기 바쁘지 뭐 하나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그런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자손들 나이대를 보면 어쨌든 30살이 이제 넘으셨고 본인네들도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이대가 근데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들 딸도 그렇고 애증의 관계다 맞아요 서로 못나 그게 문제예요 뭐 그것 때문에 탈이 났거나 크게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건 아닌데 아들 딸들도 엄마 손에서 본인들이 못 벗어나게 행동을 해 맞아요 근데 엄마 또한 얘네들이 벗어날 수 없게끔 또 행동을 해 그러면서도 말은 거꾸로 나가 야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줘야 돼 언제까지 내 손에서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엄마한테는 엄마가 안 해주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 놓고 행동은 애증관계예요 맞아요 서로 원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엄마가 지금 솔직히 내 인생 사는 게 이제는 슬슬 버거워 네 맞아요 내 몸도 이제는 건사하기 힘들어 솔직히 여기저기 쓰시고 피곤하고 그래서 왔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고 한데 내 자손들을 보면 내 손이 아직도 필요한 자손인데 나는 나대로 나도 이제 늙었네 얘네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어 있을까요? 진짜? 잘 살 수 있어 왜? 이게 그냥 나도 자식이 있지만 계속 해주다 보면 얘네들은 이게 당연하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안 해주면 불편하겠지 왜? 엄마가 해주던 거니까 빨래도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방도 치워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도 다 해주고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본인네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엄마가 안 해주면 처음에 불편하고 못하고 서툰 게 맞아 근데 어린 아이들이 아니야 엄마가 얘네들 대하는 거는 15, 14살 그 밑에 애들 대하는 듯이 대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보여지는 거고 얘네들도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 커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어 나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마음을 먼저 내려주세요 지금 많이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데 그래도 더 내려놓으세요 하다못해 너네 나가 살아 나가서 혼자 알아서 해먹고 한번 해봐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너네 얼마나 케어해 줬는지 아마 느껴봐 라고 해봐야지 알아 하는데 안 나가요 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 돈도 아깝고 불편하고 결혼하면 나갈 거고 뭐 이런 거겠지만 우리 딸은 나갔다가 지가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깝깝해갖고 가만히 밤에 자다가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 그냥 한편으로 보면 주부로서 그래 자식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그래 요즘에 맞벌이 다 하니까 일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 맞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야 남들 눈치만 보고 사셨어 엄마가 내 자손들 눈치 내 남편 눈치 밖에 나가서는 일하는 사람들 눈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게 극해지니까 재미가 없고 우울해지고 내가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한데 여기에서 엄마가 가장 최선인 방법은 이 스스로를 엄마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남편은 어쩔 수 없잖아 배우자이니까 근데 뭐 배우자이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하게끔 내뿌려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다 수발드는 것처럼 해줄 수는 없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어른들 병수발 하듯이 양말 신켜주고 밥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이러지 않는 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 엄마가 되게 무거워 마음 요새는 이제 그 고민이에요 너무 무거워 내가 이 굴레에서 언제 벗어날까 근데 어느 정도 한 3, 40% 정도는 자손들 때문에 힘든 게 있거든요 그 3, 40% 정도는 엄마가 이제 내려놔야 돼 자손들이 쨍알쨍을 대고 뭐라고 해도 야 너네 이제 다 키웠고 엄마도 이제 육심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나 엄마가 니네들한테 아기처럼 해줘야 돼 니네가 알아서 살고 불편하면 나가 살아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엄마가 뭐 진짜 밥상을 갖다 떠받들어주고 옷 입혀주고 이러지 않는 한 그냥 부부 역할만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엄마가 도와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이제 하지 마세요 그게 불편하면 본인이 하셔 근데 아저씨가 약간 으름짝 놓는 게 있다 이러고 얘도 어른처럼 가부장적이고 이런 면이 있긴 한데 아저씨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점 꺾어지는 시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말 씨알도 안 먹혀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먹혀 약간 여성화 돼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우리 와이프가 솔직히 엄마가 힘든 걸 티를 잘 안 내 잔소리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가 할 일은 다 여지껏 해왔단 말이에요 이약 물고 그러니까 되게 강단한 와이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여린 모습 한번 보이고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하면 아저씨도 마음에서 이제는 저 사람도 늙었구나 저 사람도 힘에 붙이는구나 하고 아실 건데 엄마가 그거 티 잘 안 내고 사셨어 그리고 티를 내도 엄마는 화를 냈어 짜증을 내고 한 번도 아저씨한테 진심으로 엄마가 그냥 조그나게 여보 나 할 말 있어 나 요새 좀 많이 우울한 것 같아 당신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엄마 갱년기 솔직히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 남들 다 울고 막 힘들어할 때 엄마는 그것도 엄마 스스로 이겨냈어 티 안 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친정엄마도 갱년기 왔을 때 막 미쳐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빠도 못 건드렸는데요 근데 엄마는 그것조차도 티를 못 내고 사셨던 분이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악에 맞췄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는 좀 티를 좀 내주셔야 돼 엄마가 왜 사람이요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면 아픈지 몰라 무당이 아니잖아 엄마 깨트려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엄마도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에서 그걸 느껴 근데 아파도 나 안 아파 괜찮아 성격이 그걸 못해요 나 괜찮아 이렇게 사니까 주변 분들이 다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던 거야 그 누구도 보통 갱년기가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은 40대 초중반부터 오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 엄마 그 나이대로 보면 15년 20년 훌쩍 넘었어 근데 그 시기를 나는 엄마가 어떻게 혼자 외롭게 보냈는지 모르겠어 그냥 진짜 악에 맞춰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피를 못 내니까 잔소리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엄마 조근조근 얘기해서 부탁하면서 얘기하는 거 짜증내면서 신경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어미가 다르거든 똑같이 얘기해도 그러니까 내 가족들한테는 엄마는 잔소리꾼이지 우리 엄마 불쌍하네 우리 엄마 힘들었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방법을 바꿔보셔야 돼 이제 근데 그게 성격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참다 참다 폭발을 하니까 이게 좋게 얘기가 안 나가고 막 이게 되니까 그러면 화내는 사람은 화는 내지만 상대방들에서 아 왜 저래 짜증나 성분 이상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투가 우리 딸이랑 똑같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더 서럽잖아 어? 나는 너네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나도 힘드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니 이러면서 자꾸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식구들이 다 엄마를 외변하거나 엄마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표현 방법을 좀 바꾸셔야 상대방들이 그거를 알아듣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엄마 쇠도 엄청 단단하고 강하잖아 그래도 부러져요 사람이 단단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가셔야 우리 엄마도 안 부러지는데 난 엄마 올해 자꾸 가슴 아리 하다가 엄마가 병 날까 봐 겁나 내가 아까 마음의 병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 스트레스래 근데 엄마가 그거 못 풀어내고 올해 못 풀어내고 끙끙 앓고 가잖아 그럼 엄마 몸으로 다 와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어 사실상 그렇지만 오늘이라도 이렇게 점사 보러 오시면서 얘기를 듣고 이 이후에 조금이라도 엄마가 감정 표현을 하시고 그냥 화를 내는 거 말고 나도 힘들어 뭐라든가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보자 엄마가 그동안에 사는 게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나 엄마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드네 이런 거라도 얘기하면서 상대방들이 좀 그걸 받아주기 시작을 하면 엄마가 이게 마음이 많이 풀어질 거야 근데 남편분한테는 옛날 같았으면 그게 아예 안 먹겠지 어디서 막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왕인데 근데 아저씨도 내가 말했듯이 조금은 이제 한풀 꺾여 있어 그리고 엄마 눈치 안 보는 거 같지 요즘 늙어서 그런지 보는 거 같아 맞아 이제 본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화날 것 같고 애들은 막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저씨가 옛날에 신경도 안 쓰고 소리질든다고 뭐라고 하기만 했어 근데 이제는 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도 자꾸 표현을 좀 해주세요 올바른 표현을 해주셔야 돼 화를 내지 말고 그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고쳐야지 고쳐야지 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엄마가 나 아니면 안 돼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돼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올고진 사람이야 나는 약해 보여서도 안 돼 나는 어느 뭐든 간에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난 열심히 살 거야 이익이 있잖아 나만의 딱 그 중심 그게 살짝은 엄마는 흐트러줘야 돼 그래야 나머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안 풀리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날에도 좀 제정신을 잡고 있어야지 된다 그 생각으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엄마가 그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아닌데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내가 가장처럼 엄마가 이미 마음을 먹어버린 거잖아 남들이 엄마 아저씨 얘기 안 하고 엄마 감정만 읽으면 남편 없이 애들 키우는 엄마 같아 그 정도로 엄마가 책임감이 심각하게 무거워 지금 근데 아니잖아 사실상 엄마부터가 조금은 이제 엄마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럼 아이들도 같이 많이 바뀌실 거고 남편분도 바뀌실 거야 우리 집안에 뭐가 껴가지고 어느 조상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고 이런 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요 아니 우리 딸이 좀 가끔 가다가 걔는 좀 해달라는 거를 거의 다 해준 케이스거든요 열 개를 해주다가 한 개를 안 해주면 어떨 때는 막 돌아요 애가 귀신 신 것처럼 돌아요 정말 그거는 지가 당연히 엄마가 해줬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 거고 걔가 귀신이 씌여서 그러진 않아요 엄마 귀신 씌였다고 누가 뭐 안 해주면 미쳐갖고 도는 건 없어 아니 애가 되게 착하고 엄마만 걔가 좀 딸이다 보니까 되게 그래요 애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지가 이제 뭐 빈정이 상했거나 그랬고 1년에 한 번씩 꼭 그러는 거 같아요 뭐가 이제 빈정이 상하면 그럼 빈정 상한 애로 내버려 둬 그걸 어떻게 다 맞춰줘 정말 귀신 씌인 것처럼 완전 애가 눈이 돌은 거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엄마가 해주니까 그래서 엄마가 벌벌떡 다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제가 빈정 상한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왜 엄마 봐봐 계속 울면 엄마들이 와갖고 그래 그래 알았어 미안해 울지 마 이렇게 하는 엄마들은 자손들이 그거에 습이 돼 근데 울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 팔에 지쳐 갖고 안 우는 애들은 아 우리 엄마 안 통하는구나 왜 우리 TV 보고 막 아이들 때문에 요새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 달래주래 우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 오냐오냐 해서 키우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말만 거칠게 했지 해줄 거 다 해줬어요 해줄 건 다 해주긴 했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당연하게 그냥 본인이 잘못된 행동이다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야 근데 나이 서른 넘어갖고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얘가 성격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혹은 귀신이 씌워갖고 신가물이고 이거 아니야 그냥 지가 얻는 거를 갖고 싶었는데 원래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번에 안 해주네 짜증나 그걸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말이 나왔으면 애초부터 엄마 앉자마자 엄마 집안에 뭐가 있고 뭐가 빌었고 신가물이네요 딸이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 술이 걔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말했지 애증관계라고 다 해줄 거 다 해줄면서 서로 미워하면서도 못 놓는 관계 그게 너무 심해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 그렇게 하는 거 남들처럼 엄청 부유해서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쓰게 하고 이러진 못했어도 엄마가 이 아이한테 맞춰서는 어느 정도 다 해줬단 말이야 저희 아들도 괜찮을까요? 아드님도 딱히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집안의 솔직히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조금 우리 엄마가 힘들겠다 나라도 뭔가 좀 빨리 이렇게 일어서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두 자손한테 많이 없어 아직도 자기네들이 17, 18살인 줄 알아 그 마음은 있어 근데 그걸 빨리 깨줘야지 이제 감사합니다 진짜